안을까 엄마, 아빠는 바라고 있다. 이제 다음에 또 오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오실 거니까 엄마, 아빠 나 여기다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 쓰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날 오후 용화사에선 축구 시합이 벌어졌다. 넉넉한 인원에 널찍한 앞마당까지 구비돼 있으니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판이 벌어지는데 공 하나만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는 동자승들이다. 그런데 선록 선한스님은 법당을 지키고 있다. 며칠 전 못다 외운 천수경 때문에 훈쭐이 났는데 그 만큼은 얼마큼인지? 조금 더 외우면 거의 다 외워. 짤 짱들면 거의 다 외운 거예요. 거의 다 외운 거예요. 공기가 바짝 든 두 순위다. 그때 선광승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러 오신건데 드디어 시험에 임하는 두 순위 다행히 거침이 없는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원하는 거는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해.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선환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네. 무사히 관문을 통과한 두 스님. 노는 시간까지 반납하며 천수경을 달달 외운 보람이 있다. 잠시 후 축구가 끝난 앞마당에선 닭싸움이 벌어지고 천수경을 모두 외운 선녹스님은 마음 푹 놓고 놀 수 있게 됐다. 밀린 숙제를 말끔히 해결한 기분이랄까? 동자승들과 함께 노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세계다. 온종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니 신발이 성알리 만무하다. 신발 떨어진 사람은 신발 사러 간다 그러면. 차에 타고 나머지는 씻고 자유시간. 가까운 읍내에 나가기로 했는데. 신발도 사고 세상 돌아가는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발 빨간다 고른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는데. 골랐어? 골라는 거 딱 빼. 보는 눈은 다 거기서 거기. 넷컬레죠? 왜 그걸 몰랐어요? 안있게 똑같아요. 다 산가요? 지켜보던 선효수님도 탐이 났는지 맞지도 않는 신발을 사달라는데. 어떤 거? 이거는 형 들으셨는 거야? 결국 포기하고 돌아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갑시다. 빵 사먹으러 가자. 빵 사먹으러. 손님 불러. 너 또 왜 그래? 아 나 참 또. 내 신발 가서 덜었다고. 얘 삐졌는데. 형님들 이거 빵집 가서 빵 먹고 있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자 손님 가자 그러면. 신발 사러 가자 손님. 일로와 일로. 신발 사러 가자. 아. 어째 일이 쉽게 풀리는가 했다. 어떤 거 골라봐. 좀 커야 돼. 안 그러면. 뒤늦게 신발을 골랐는데. 신어보세요. 좀 낙낙한 뒤. 네 됐어요 됐어요. 그냥 신길까요? 네. 이분 이미 대여섯 발 튀어나온 선효순입니다. 아 이쁘. 스님이 잘못했다. 네. 스님이 잘못했어. 네 됐어. 언제 나갔대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길래. 네. 맘에 드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꼭 말을 해야 하나? 괜찮아? 눈치 없는 선광 스님이 야속하다. 지금 나름대로는 스님이 사줄 줄 알고 기다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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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그런데 신발을 사자마자 순살같이 나가는 선효순님. 근데 또 자기가 또 있어요. 왜냐면 형들이 빵집에 가있거든. 빨리 가야 돼 빵집을.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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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혹시나 제 차례가 안 올까. 마음이 급한데. 어디 동생만 쏙 빼고 배 채울 형님들인가. 한가운데 자동차 잡았대요? 네. 넉넉하게 빵을 담고. 선효 가자. 덤으로 예쁜 고깔 모자까지 얻었다. 선효 안녕히 계세요 안해? 안녕하세요. 보고 이야기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그 시간. 큰 스님은 북구시 산매경에 빠지셨다. 한 글자 한 글자 빈 종이에 채워가고 있는 건 반야 심경. 세간에 허망한 것에 집착하면 구애가 생기는 법이니 소유의 욕구를 버리고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그 가르침은 이제 동자 승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가난과 가정 불화로 상처 입은 채 저마다 아픈 사연을 품고 이곳에 온 아이들. 처음 인연을 만들어 준 건 부처님의 뜻이었지만 이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 모여 사는 그 보람이 있잖아요.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이렇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또 우리들은 더 좋고... 그날 저녁 주방에선 공양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일반 사찰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이 많다 절에서 멸치볶음을 하시네요? 애들이 먹어야죠 동자생들은 멸치를 먹어야 하니까 그래야 뼈가 튼튼하죠 동자생들은 한창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먹어야지 자주는 안 먹더라도 각각 한 번씩이라고 큰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애들이 먹는 건 좀 이해를 하시죠 동자생들은 안 드시더라도 애들이니까 큰 가정이니까 애들이 저녁도 안 먹을 수도 없고 동자생들이 안 계시면 이런 것도 호동 못 하죠 대부분의 반찬은 동자생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 많은 달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채소를 듬뿍 넣은 사찰식 떡볶이 동자생이라고는 하나 입맛이야 속과의 아이들과 다를 법 뭐 있겠는가 나물만 잔뜩 올라오는 밥상보단 이런 게 훨씬 좋을 나이다 떡볶이 좋아해? 네 애들도 떡볶이 다 좋아해?